청양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원에서 법원 경매 실습을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약 30여 분 같이 오셨고요. 지금 이곳은 북부지방법원입니다.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약 200여 분 되는 분들이 경매하러 오셨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가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평범한 숫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뒤에 부여있는 건물이 북부지방법원의 법정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법정동 앞에 있는 단풍나무는 너무나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어떻게 낙찰되는지 지금 개봉되어서 경매 물건을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북부지방법원 경매법정이 되겠습니다.